이슬람국가 이란에 남아있는 동방박사 무덤교회를 찾아가는 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동방박사 기념교회는 화재로 1944년에 재건축된 건물인데 마르코폴로의 동방경문노계까지 사실로 적혀 후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다시 읽게 되는 마태복음 속 이야기 저 무덤이 교회로는 아시리안의 교회 아시리안교회 이게요 니누에의 요나의 회계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정통을 가진 아주 뼈대가 있는 기독교인 그래서 가장 오래된 교회 아주 깊은 곳으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네 이곳에 가면 이제 예배하는 예배처 또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빵을 굽던 곳 그 모든 곳이 다 겸비된 동방박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최초 교회가 베들렘 교회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첫 사람들의 의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1600년 전인 AD 640년 경에 동방박사의 무덤 교회라는 것을 알고 중국의 왕자가 첫 교회를 지어줬답니다 물론 그건 지금대로 불어넣고 싶으면 다른 교회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 역사는 1200년대에 마르코폴로가 무역길을 따라서 오가면서 이곳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베들렘을 방문했던 동방박사의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화재로도 교회가 전소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의 교회는 후대에 지어진 교회지만 이 장소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 경배를 받던 동방박사 그래서 그는 원래 조로아스터 교회였는데 베들렘을 다녀온 다음에 조로아스터 교회를 버리고 자기가 본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동방박사의 무덤이었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확실하게 동방박사의 전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곳은 울미야 그래서 지금 와있는 성 마리아 교회가 동방박사의 무덤 교회라고 마침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특히 저게야 아침 일찍인데 담임 목사님이 와서 오늘 새벽에 갔는데 여기가 성찬식용 빵을 구입했던 것이라고 해서 여기가 성찬식용 빵을 구입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여전히 그리스태어 구입했고 이 교회에 Newman Вс возможно Commod 전 우리 모의 생활을 구입한 곳이 그러는 성찬식용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거의 옛 flaming 작동 tha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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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위치 플레이스 받으신 디셔츠 아기 액션을 야 김세계 예 하나하나 감 감동스럽다 그러니까 베들렘 어 다음으로 다음으로 오래된 가장 그렇게 크게 지은 거는 콘스탄트 내 어머니 헬레라 같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처음 지은 걸 그전에 지 크리스 오리사 이승 사이즈드 이럴 때 그리스도는 Come nad diesen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처지마시지만 원래는 지금 간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모든 기업이 격리라 비난하고 싱터리가 뒷 say 근데 비난 이란 그리스도는 오래된 그리스도는 다가졌다 교회에 얽힌 이야기 하나하나가 감동적인 것들입니다 하늘의 징조로 아기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알고 경배했던 동방 박사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슬람의 땅 이란에 남아있는 동방 박사 기념교회 이곳 예배당 안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잔잔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또 본당으로 안내해서 아시리안 언어로 성탄 노래도 부르고 또 화답도 해주셨습니다 나도 성탄절 노래 뭐 원곡 없으니까 불러요 예 담임 목사의 찬양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별빛이 찬란한 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나신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룩 끌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그리고 성취를 따라온 여정 그 속에서 만난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는 주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shaking